아직 신에게는 열두척의 배가 안 남아있사옵니다.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.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몸 죽는다 한들 요한이 없을 것입니다.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. 그런 신명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살 것도 물러설 것도 없다. 명량의 프리퀄 같은 작품이니까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겠다. 적의 고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는. 이순신 3부작이 이 노량이라는 작품을 향해서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. 이렇게 적들을 살려보내서만 올바로 위전쟁을 끝낼 수 없다.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.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?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. 반드시 몸들을 열두 끝까지라도 쫓아자.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.